여러분 저는 대만에서 돌아왔고요. 지금 진짜 엄청나요. 진짜 바지가 좀 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주름도 쪘고 어깨가 있으니까 물론 내일 공복 몸무게는 좀 더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쟨 건 57.9kg로 역대급이에요. 그러면 급진급밥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깝다. 아깝다.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호박. 중용 케이크. 오문드 프리트. 김밥용 김. 달래. 통일식빵. 아보카도. 토마토. 고소. 샐러드. 오리고기. 요렇게 장보기 끝. 배추 물 먹기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감사합니다. 소금이 더 좋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소금 소금 아래에 소금 소금 고기를 소금 소금 고기 이번엔 카레가루 그리고 다음엔 참기름 참기름 참깨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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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an 참깨 참기름 udent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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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참기름 예전 참기름 o 고춧가루 역시 양파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 아무튼 나비라고 해야겠어 정자레인지 3분 마늘 퍽퍽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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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김치! 요리에 일찍 잘 거니까 괜찮아요. 이게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곡물 맛이랑 단호박 같이 섞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아몬드 브릿지나 오트밀크 넣으면 진짜 고수고 맛있어요. 이렇게 대만에서 사온 노각 그레커랑 챙겨서 이제 헬스장 갑니다. 여러분 저 이제 도착해서 운동할 거예요. 오늘은 짧은 시간 내에 운동할 거라서 기모 맨투맨트를 입고 땀 쫙쫙 흘려보려고 합니다. 그 날이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게 이렇게 먹고 가려고요.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랑 같이, 오늘... 이 정도면 사냥개가 끝난다고 하니까... 아, 그만해 봤을 때 반응을 말씀하이잖아요. 자, 웃기지 힘드네요. 빠졌어. 아기랑 같이 먹고 싶어요. 전시가 없어서 바비코로 갑니다. 이거 봐. 연간이 연간이... 비프 버섯 카레 오늘은 새우 발레전 만들고 비빔면 만들어서 먹을 거 같아요 새우 발레베 하늘 새우 양파 설탕 볶음 마카롱 불닭 톡톡 다진마늘 고구마 고구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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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젤리 멸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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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 달걀 고추 소금 참기름 소금 참기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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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 소금 자 소금 소금 congressional 스테비아 토마토라서 달고 맛있습니다. 사자 드레스는 이걸로 간식 먹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낮에 이거 달래에 남은 거를 이렇게 간장 양념장에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비빔밥 해먹을 거예요. 이렇게 간장 양념장에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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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오늘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먹어야겠어요 오늘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전혀 너무 잘 안들어서 전혀 안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행히 먹었습니다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먹으러 가게 된다고 간식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요 저는 그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기 먹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아침 운동 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티온 쉐이크 하나 챙겨서 갈 거예요. 이거 이번에 프로티온에서 신제품 나왔다고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파운츠 형제로 된 단백질 쉐이크를 받았어요. 이거 갖고 가서 이따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먹으면서 오려고요. 됐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거 먹고 씻고 공격적으로 밥을 먹을 거긴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어요. 밥을 먹고 왔어요. 밥은 먹어요. 밥은 먹은 없을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불필요한 기름들이 좀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만 데워올게요 음 조금 더 익숙해 볶아주세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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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으 으 으 으 으 아 같이 나가자 가자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잘 먹었어. 브라디노프. 그러네. 이거는 언니랑 형부 버거. 그리고 이 재료들 넣어가지고 제가 먹을 것도 있습니다. 밥이랑 베이컨, 오이, 아침에 먹고 남은 채소, 계란후라이. 잘 먹겠습니다. 소파. 슬로우 켈리 포켓. 클래식 연어 포켓. 슬로우 켈리는 양이 뭔가 좀 적어서 요거 프로티원 쉐이크랑 같이 먹을 거예요. 언니는 부챗살. 병아리콩. 응. 자cen지. 이거도 맞지 않게 먹을거에요. 그냥 멍다 Doll. 고기. 소고기. 솥이. 싱싱한. 자기들이 한 번에 연구해봐요. 자기들이 한 번에 연구해봐요. 이러고 촬영하는 건 비밀이다. 얘랑 언니랑? 얘? 남대문 와서 저희 나중에 언니랑 오빠랑 셋이 캠핑 가드렸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거 수면 잠옷 세트 사가려고요. 뭐라고? 저의 메뉴가 너무 맛있어용 계란을 준비하면서 계란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준비했어요 Anglo-Guyang 닭가슴살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 돼지 먹으려고 합니다. 요렇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김. 음! 음! 지금 시간은 7시 47분입니다. 아직 8시 되기 전인데 제가 생리 직전이라 그러는데 당이 너무 땡겨서 요거 라라세이 먹으려고요. 요거는.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 오늘은. 버섯. 달래. 남은 거랑 마늘. 새우도 남은 거 해동해 놓고 있어요. 이걸로 오늘 파스타 만들어 놓을게요. 한번 구입해주세요. 젤리. 젤리. 양파. 양파. 버섯. 후추 물 소금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잘에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마늘 참기름 대파 소금 참기름 설탕 참기름 스팸을 넣어서 계란을 더 넣어서 고기와 함께 먹어요. 계란을 넣어서 먹기엔 더 맛있죠. 계란을 더 넣어서 먹어요. 계란을 음료수 끓여서 먹어서 먹어요. 이제 먹기 위해서는 한입에 먹어요. 달달향이 진짜 좋아요. 이제 더 잘 먹어요 닭다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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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꼭 먹으면 맛있게 안 먹었을까 오늘의 삶은 재화게티트 샤넬 자, 지금 먹으면 좀 먹었어요 마늘에 설탕을 넣어가며 계란을 넣어가면 양념을 넣어가면 양념을 넣어가면 볶아가면 물을 묻히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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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오늘 아침에 눈바디를 체크해보려고요. 오늘 아침에 눈바디를 체크해보려고요. 평일 저녁은 아랫배가 잘 안들어가서 오늘은 가볍게 먹고 운동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눈바디를 체크해보려고요. 공동 다녀오겠습니다. 어긋. 머리카락을 더 걷는 날. 오긋. !!" 타 yolk. 잔아가기. 소금을 끓여. name. 앰아아. odes mezclare.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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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야플라 밖에 나갈거야? 산책가자 왜? 맛있다 맛있지?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봐요 구리또도 있고 구리또도 있고 이거는 포켓, 구리또 세트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타코잔 혹시 케찹 넣으면 안 먹어? 이거 저녁이야? 라고 했는데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